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서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은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충주입니다. 같은 지역의 시군끼리도 행정상 협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도 경계를 넘어서까지 함께 일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인데요. 최근 충주시가 강원도 원주시와 함께 주민수건을 해결하고 예산도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김영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를 경계로 27가구, 42명의 주민들이 의족해 모여 살고 있는 충주시 소태면 외촌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지난 1979년부터 지하수를 산중턱탱크로 끌어올려 저장했다가 사용하는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펌프 등 시설물에 잦은 고장과 결빙 등으로 물 사용에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수시로 망가지고 고장나가지고 모다가. 들어가서는 주민들이 물이 딸리니까 안 만해도 인심이 사나워지는 경우가 되더라고요. 먹는 물이라도. 때문에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광역상수도화가 주민들의 수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태면소제지에서 마을까지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오량리 쪽으로 산을 우회하는 등 9km가량의 난공사가 불가피했습니다. 필요 예산만 해도 35억 원의 공사기간도 하세월. 충주시는 결국 인접한 원주시에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물을 인접한 원주시 귀례면에서 공급받을 경우 귀례까지 연결하는 400m의 공사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산도 7억 원으로 28억 원이나 절감됩니다. 이 같은 사정을 들은 원주시도 충주시의 설득에 청을 수락했습니다. 어차피 생활권 자체가 외천마을이 귀례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보다는 귀례면 주민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피력을 많이 했죠. 두 경계를 넘은 자치단체 간 협력으로 주민 수건 사업도 해결하면서 예산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중입니다. 제천시가 현재 경로당이 없는 읍면동 가운데 3곳에 시설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제천시는 주택 일부를 매입해 시설 공세를 거쳐 내년 초부터 경로당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관련 사업비로 시설 한 곳에 2억 원이 투입되고 공동주택은 입주민의 동의를 거쳐 진행됩니다. 충주시가 이달에 성실납세자 400명에게 충주사랑상품권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사랑상품권 지원 대상은 지난해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거나 지방세를 연간 2건 이상 자동이체로 납부한 시민 등인데요. 충주시는 이런 시민을 전자추첨해 400명을 상품권 지급 대상으로 전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양군이 비교적 관광객이 적은 주중에 펜투어를 진행합니다. 단양군은 최근 제주도 여행사 대표 24명을 이틀간 초대해 펜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비수기에 제주도의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오늘 5월에는 일본 여행사 대표를 초청해 펜투어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대만과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일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대소원면에 한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이었는데요. 불은 화물차 적재함과 폐기온 목재 등을 태운 뒤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하면서 담배를 피웠다는 운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